주택가는 아파트와 다르게 분리수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불편함이 많은데요. 강서구에서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화곡일동 주택가를 대상으로 이동식 아파트형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시범 운영합니다. 강서구 새롬이 재활용 정거장은 현재 아파트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활용 분리수거를 주택가에 도입해 이동식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운영하는 제도로 지정된 장소에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나눠 배출 가능한 이동식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자원관리사가 지역 주민들의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돕고 있습니다. 이동식 분리수거함은 월정어린이공원, 필마어린이공원 등 화곡일동 내 5곳에 마련됐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9시 사이에 재활용품 6종을 가져와 분리 배출을 하면 일반 종량제 봉투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며 매주 목요일은 비닐과 투명 페트병만을 분리수거합니다. 강서구는 올 연말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친 후 내년 4월부터 지역 내 80곳에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강서구는 올 연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친 후 내년 4월에 시범 운영을 거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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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범 운영을 거친 후